국내 코로나 환자는 469명 더 늘었습니다.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광주시는 모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보는 걸 금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까지 하루 더 상황을 지켜본 뒤에 일요일인 모레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광주에서는 아이엠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어 또 다른 교회에서도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첫 확진자가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자 광주시는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서울역광장 노숙인들의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717명을 검사한 결과 39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노숙인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 숙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요양원에서는 첫 확진 발생 사흘 만에 환자가 26명으로 늘었고 무증상 감염된 어린이를 통해 전파가 시작된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도 확진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2명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레 거리 두기 조정안과 함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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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